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표시된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객체를 넣으십시오.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 예제는 다운로드하는 파일명과 엑셀 파일의 헤더 색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트리거를 클릭하면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엽니다. 브라우저에 표시된 그리드뷰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옵션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본 예제는 다운로드하는 파일 이름과 엑셀 파일의 헤더 색상을 지정합니다. 옵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WTE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가이드 메뉴에서 웹스케어 버전을 선택한 후 엔진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좌측의 컴포넌트 목록에서 그리드뷰를 선택한 후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선택하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파일과 다운로드 요청에 관련된 옵션 다운로드하는 데이터와 엑셀 파일과 관련된 옵션 그리고 엑셀 파일의 스타일과 관련된 옵션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추가한 옵션 설정을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옵션에 정의한 이름으로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옵션에 정의한 것처럼 헤더가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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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한